이 그림들은 다 진짜같아! 어? 정말 그러네. 갑자기 움직이기라도 하면 난리 나겠어. 대체 그로소를 왜 하는 거야, 장! 다들 어디 가는 거지? 가자. 저쪽에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. 여긴 빛이 있으니까 안전할 거예요. 설마 또야? 여기서 당장 나가고 싶다옹! 응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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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겁쟁이들! 저건 그냥 텅 빈 가오시거든!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야! 움직이면 안 되는 거잖아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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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체 무슨 일이지? 으악! 이 성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… 으악! 으아아아악!! 흐흐흐흐 그래 어디 내가 만든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나 보죠? 흠, 이상하군 왜 갑자기 조용해졌지? 하하하하! 우릴 가둘 수 있는 건 없다고요! 뭐야? 어, 어떻게 잠가도 문을 열었지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내가 몇 달이나 걸려서 만든 장치인들이 적을 다 열었다고?! 흐흐흫흐흐흐흑 내 성에 침입한 거로도 모자라서 보완 장치까지 망가뜨려! 끄하악! 정말 다행이야! 다들 나온거지? 엉억! 빨리 나가자! 너무 겁나서 못잊게 쑤! 그 말에 전 적으로 동감!! 안 돼! 드라크스를 꼭 찾자고 아까 얘기했잖아! 아주 성가신 녀석들이군! 저기 있다! 드디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군! 드라크스는 계속 방어만 하고 있어. 왜 반격을 안 하지? 그만해! 내 성을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!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! 말이 참 많군! 이쯤에서 항복하고 벌을 받지그래! 빛을 저만 홀리라이크!